우리 마음의 주인 되신 그 예수의 스토리에서 우리 마음의 찾아오신 그 느낌과 명 황태장에 살려나서 주님의 대응에 나오겠습니다 오산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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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는 곳에서 오산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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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는 곳에서 주님께서 나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로 돌리세요 우리 손님이 지나가는 백차가 아니라 주인이 우리 마음의 동시에 귀한 행동을 응원합니다 오산나 오산나 없는 곳에서 오산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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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는 곳에서 주인의 목표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로 돌리세요 주인의 목표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로 돌리세요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나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로 돌리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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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렐루야 할렐루야 강의세자 성기의 수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